안녕하세요. 오늘의 리포터 이명준입니다. 지금은요, 저희는 버스를 타고 스코틀랜드를 통해서 비틀즈의 고향 리버풀로 떠나고 있습니다. 스코틀랜드는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였고 여기는 음기가 세서 여자들이 이거였고 남자들은 좀 작았습니다. 어제 사역하는 중에 스코틀랜드 댄싱을 봤거든요. 소리, 소리, 소리. 노래할 때 막 아아악! 막 칼풀이 또 하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멋있었고요. 너무너무 좋았어요. 너무너무 좋았어요. 어떡해! 예 Language 예wi 예우 예님 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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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